할렐루야 이 시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양옆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삽시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대형교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중에 앙드레김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앙드레김 선생님의 본명은 김봉남씨입니다 2010년에 소천을 하셨지만 생전에 수많은 모델들이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패션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앙드레김 선생님께서 패션쇼를 기획하시고 패션 모델로 누구를 할까 찾던 중에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패션쇼의 이름은 세계지식포럼 앙드레김 패션쇼였습니다 그때 최연소 모델로 중학생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장 드라마 반올림에 출연을 하였고 그리고 잘 아시는 응답하라, 1994, 성나정영으로 출연하면서 굉장한 히트를 치었던 모델 겸 배우 고하라씨입니다 이 앙드레김 선생님과 고하라씨의 만남은 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인생을 선사하였습니다 이 고하라씨는 청소년기에 앙드레김 선생님이 입혀주셨던 그 옷을 입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가장 찬란했던 청소년기 시기를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찬란한 시설,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산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을 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꿈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꿈을 푸는 자, 다른 말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생각,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굉장히 밝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꿈이라는 단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굉장한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을 이룬에 있어서 그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총 여섯 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 옷들이 모여서 비유하자면 옷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요셉의 인생 옷장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옷장 안에서 옷을 꺼내 입으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고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상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무려 여섯 번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인생 옷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옷은 채색옷, 미움과 시기의 옷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증표로서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채색옷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케토네트 파심입니다 케토네트 파심의 옷은 뜻은 화려하게 장식된 겉옷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하게 장식된 겉옷을 항상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이었지만 아직 17살 철이 덜 들었던 나이였기 때문에 형들이 했던 그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고사질을 하고 그리고 두 번이나 자신이 꾸었던 꿈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고 그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 11명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더욱더 그 꿈 얘기를 듣고 미움과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장식된 아름다운 옷이었지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옷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벗겨진 옷 고난과 역경의 옷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어느 날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적으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요셉이 나타나자 형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움과 시기주침의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면 요셉이 입고 있던 새색옷을 벗겨버리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새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벗겨진 옷은 요셉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화려한 옷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고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은이십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벗겨진 옷은 요셉이 종으로서 앞을 겪을 고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 묻은 옷 슬픔과 애통의 옷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형들은 염소를 죽여 벗겨진 요셉의 채색 옷을 피를 묻힙니다 화려했던 옷은 시뻘건 옷으로 물들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야곱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 죽고 이 피 묻은 옷을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옷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도다 라고 슬프고 애통하게 됩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의 증표가 채색 옷이었다면 그 채색 옷은 시뻘건 옷으로 바뀌며 야곱의 슬픔과 애통의 옷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버려진 옷 유혹과 누명의 옷입니다 요셉은 미디안 사람 등의 의뢰 이집트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일 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여화는 이때 여화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신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땅에서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보디발의 집안이 굉장히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한 여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바로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주인 보디발의 아인,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다 같이 상세기 39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대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이름도 나오지 않는 보디발의 아내는 괘씸한 마음에 요셉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고발하며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누명으로 인해 보디발은 결국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소신을 지켰지만 결국에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갈아입은 옷, 회복과 비전의 옷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고 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이 순간부터 요셉은 꿈을 푸는 자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게 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이지트의 왕이었던 바루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루는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날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바루왕을 꾸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의구심을 갖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단 전 곳을 돌아다니며 명령을 합니다 점수가를 부르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 라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의 옥수를 가놨던 그 꿈에 풀어놨던 풀려졌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바루에게 추천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바루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루에게 들어오니 요셉은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바루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바루의 꿈은 풍년과 흉년을 의미합니다 처음 아름답고 살찐 소 암소 7마리는 그 이집트 땅에 풍년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라왔던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는 그 땅에 흉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음을 바루와퍼에게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갈아입은 옷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하는 비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비전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옷은 세마파 옷, 영광과 겸손의 옷입니다 요셉은 바루의 꿈을 해석한 후 대한책을 제시합니다 바루는 요셉의 지혜와 현명함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상세기 41장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후 바루는 요셉을 하나님의 신, 개혁계정에서는 하나님의 역 즉 성령의 감동된 자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루는 놀랍게도 애굽을 다스리도록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종이었던 자를 요셉을 이 애굽당의 2인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높여주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입은 옷은 세마파 옷입니다 세마파 옷은 요셉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리적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파 옷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겸손의 옷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 옷장 안에 있는 6가지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이 옷장에 걸려있는 옷을 6가지 함께 복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색 옷, 미움과 시기의 옷입니다 두 번째는 벗겨진 옷, 고난과 역경의 옷입니다 세 번째는 피 묻은 옷, 슬픔과 애통의 옷입니다 네 번째는 버려진 옷, 유혹과 누명의 옷입니다 다섯 번째는 갈아입은 옷, 회복과 비전의 옷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마파 옷, 영광과 겸손의 옷입니다 요셉은 17살부터 30살까지 6벌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요셉의 인생 옷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한 인생 옷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그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형용사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상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자해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사진 찍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 옷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핵정을 모두 사진 찍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사진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사진 찍으시고 그의 인생을 담아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진 찍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 비전,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많은 인생의 옷을 갈아입으며 미움과 시기, 고난과 역경, 슬픔과 애통, 유혹과 누명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요셉이 입었던 옷을 입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지금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남모르게 흘리고 있는 괴로운 눈물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 참된 소망과 행복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옷장 안에 있는 옷의 종류는 모두가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옷장을 관리하는 주인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여섯 가지 옷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미움과 시기의 옷, 고난과 역경의 옷, 슬픔과 애통의 옷, 유혹과 누명의 옷, 회복과 비전의 옷, 영광과 겸세의 옷 특히 마지막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 가운데 입으셨던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무덤에 안장되시기 전에 세마포로 감싸지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같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과 수치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투쟁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순간의 인생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세마포 옷은 영광과 겸손의 옷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 옷장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스럽고 겸손한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숱한 고난의 여정을 보낸 요셉이 입은 옷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광과 겸손의 옷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세마포 옷을 입고 굳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 형통한 자입니다 오중한 금요 심야 부흥의 시간에 일꾼 재직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신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문이 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꾼 재직 세미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힘을 누리며 인생의 막힌 길을 여는 옷을 그 옷을 받는 시간이 일꾼 재직 세미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마지막까지 일꾼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 재직 세미나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옷장 안에 나의 만족과 유희 나의 스타일로만 가득한 옷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옷장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옷이 걸려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석이 서서히 가공되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요색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높여드리는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형통의 인생 옷장 안에서 그리스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태형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옷장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 고난과 역경, 슬픔과 애통, 유혹과 누명을 겪고 있다면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그리스의 옷을 이겨내는 제가 되게 하셔서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은 시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에 인생 옷장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 고난과 역경, 슬픔과 애통, 유혹과 누명을 겪고 있다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의 옷을 이겨내는 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교정도님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형통의 인생을 사랑해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내가 많은 시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리스의 옷을 입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인생의 옷장 안에서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미움과 시기, 고난과 역경, 슬픔과 애통, 유혹과 누명의 상황에 빠질지 몰라도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대형교의 성대님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